네 지금 시간이 남아가지고 사이리스 현두리랑 모자에다가 쓰고 있었습니다. 키노도 좀 쓰고. 나도 뭐 해도 돼? 나도 이따가 하네. 막 이렇게 하는거죠. 귀엽죠? 좋은 아이디어? 아이디어 좋았어. 야 근데 자대우 그린거 같다 맞지? 맘이 되게 좋았어. 맘이 완전 들죠. 여기 K-노베이션 있어요. K-노베이션. 이거 언젠가 쓰겠죠. 또 나중에 또 이런거 해볼게요. 아 근데 trust me 이거 너무 아이디어가 좋네. 그러니까요. 너무 예뻐.